분명히 교회를 다니는데, 분명히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고 다니는데 들려지는 하나님 말씀의 영향을 받는 것보다는 상황, 유력한 사람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인들 진짜 자중자해 하셔야 됩니다 허구한 난 들려지는 여러분에게 영향을 주는 그 어떤 매체, 어떤 글, 어떤 사상, 어떤 이념 이미 그렇게 확고한 그런 세상의 어떤 것들로 생각이 고정돼 버리고 자기 결정된 그 생각을 하나님 말씀을 끌어들여가지고 내 생각이 옳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성경을 이용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냐고요 말씀이 내게 어떤 상황보다 중요한 영향력이라고 한다면 어제까지 이게 내가 옳다고 믿었다 하더라도 오늘 말씀 앞에 그것이 교정되어지고 옷을 찢으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늘 새롭게 새롭게 변화가 돼야 되는데 참 이게 가슴 아픈 현실이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다니엘은 그런 적국인 바벨론, 원수나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도 흔들림 없는 견고한 그런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는가 이런 질문으로 제가 오늘 다니엘 일장을 살펴보니까요 다니엘이 가졌던 그 두 가지 태도 이 악한 세상을 향한 다니엘이 가졌던 두 가지 태도 혹은 두 가지 반응 우리가 반드시 이것을 습득해야 될 그런 모습 두 가지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악한 세상을 향한 다니엘의 대응 두 가지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기 정체성 지키기 자기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지킨다 내 정체성을 지킨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세상이 준다고 넙죽넙죽 받아 먹으면 큰일 납니다 지금 여러분 너무너무 권역을 치르고 있는 정치가들 경제인들 심지어는 목사 다 이거 아닙니까 준다고 넙죽넙죽 받아 먹다가 다 탈라고 문제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다니엘이 어떻게 그렇게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자기를 지킬 수 있었느냐 그의 두 번째 대응은요 적국에서도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기예요 제가 이 다니엘 일장을 묵상하면서 감동을 받는 게 뭐냐 하면 그토로 보면 다니엘 일장은 정복전 너부간네살왕의 영향력 아래 있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서를 보면 슬쩍슬쩍 끼워넣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게 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우리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유다왕 요약임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주께서 유다왕 요약임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고기까지요 그토로 보기에는 바벨론의 강력한 권력자 너부간네살왕이 그의 파워로 자기 조국을 망하게 만들었고 자기를 포로로 끌려간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다니엘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 주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자기 백성들을 징계하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일이다 자 이제 자신에게 물어보자 나의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가 솔직히 말해보자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바벨론보다 작을까봐 두려워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가 대놓고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감정과 행동으로 그렇게 말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았는가 여러분 반성하면서 이런 말씀을 되돌아보지만 그러나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의 희망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비록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 앞에 요시아처럼 옷을 찢으며 회개하는 반응은 보이지 못했달지라도 어쩌면 우리가 요약임처럼 말씀을 무시하고 면도칼로 말씀을 찢어 화로에 던지는 태도를 취하면서 말씀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실의 영향을 더 받고 살았다 할지라도 희망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게 희망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요약임이 비록 강대국 애국을 더 의지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면도칼로 베고 화로 불러 던지는 악한 짓을 저질렀지만 그러나 여러분 예레미야 36장을 다시 보시겠습니까? 27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살은 후에 그 다음 보세요 이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요약임 왕이 불살은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전 너무너무 감동이 돼요 여전히 말씀하신 하나님 돌이키기만 하면은 자기가 불태워버린 그 말씀을 다시 기록해하고 다시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희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